예 사장님 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농민 김석주 입니다 네 어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한방용소를 사용하셨는데요 작년과 대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좀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사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요 작년에는 1차 꽃이 피고 2차 꽃이 피고 이 사과 크기가 목수 크기가 크고 작고 울퉁불퉁한데 올해 그 매화차 그 약을 쓴 뒤로부터는 한 번에 꽃이 확 펴버리고 좋으니까 접과하기도 좋고 또 이러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어떤 면에서 일하는게 편해졌다 근데 전체적으로 꽃이 한번에 오니까 네 2차 꽃 3차 꽃은 아예 접과할 필요도 없고 뭐 그 한 번에 다 떨어지니까 그건 뭐 신경쓸 일이 없고 네 1차 꽃이 한번에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네 네 이러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과도 좀 어느 정도 크기도 일정하고 지금 여러가지 면으로 상당히 좋은것 같은데 예 올해 좀 기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요거 작년에 비하면 뭐 너무 월등하게 좋구요 네 올해 이제 처음 써봤으니까 네 이제 올해 가을에 가서 결실을 봐야지요 네 저기 처음에 사용하실 때 목면십이 하실 때 주위에 계신 농민 사장님들한테 좀 왜 하냐는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는데 아니 뭐 뭐 막대기만 있는데 여기 이파리도 없고 막대기만 있는 데에다가 네 살포를 하니까 네 저 사람 미친거 아니냐고 말이요 네 네 그런 소리도 들어보고 네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네 그 사람들은 날 굉장히 부러워해요 네 사과가 이렇게 옥수가 좋고 자기들 것도 월등하게 좋으니까 네 네 그거를 자기들은 인조해서 깨달은 거에요 네 네 내년부터는 이제 내가 뭐 이제 약하라고 하면 이제 따라올 거 안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그래요 네 꼭지가 꼭지가 이렇게 쭉 빠져 주니까 네 예 그래서 봐 여기 뭐 막말로 참 새끼손가락 두께의 별 차이 없잖아 네 그게 좋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담아가는데 나중에 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에요 네 지금 이봐 여기 쭉쭉 빠져 주니까 이렇게 음 이게 예전 같으면 이게 바짝 붙여가지고 탁탁 붙여가지고 이게 저거지 이거 나오니 네 그걸 홍루고 네 내가 일부러 일부러 이거 사실은 요거 따내야 되거든 요거 하나 네 이를 따라든지 얘네를 따라든 하나 따내고 여기서도 얘를 따내야 되요 네 근데 일부러 다닥다닥 많이 일부러 붙여본 거에요 이 나무 하나를 네 실험적으로 네 다마가 커지나 안 커지나 보려고 음 네 근데 오히려 현재로서는 옥수가 굉장히 좋은 거에요 네 이렇게 다마가 이 큰 다닥다닥 붙었는데도 에 옥수가 지금 좋은 편이에요 현재로서는 음 네 그러면 초반에 이거를 매화를 몇 번 치셨죠 세 번이요 세 번 그 뒤로는 어떻게 네 여름이 간격으로 세 번 지적고 네 아오리가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나올 정도 되면은 네 이거는 벌써 얘는 다마가 클 수 있는 예 저기가 남았다는 얘기고 네 시간이 네 아오리가 원래 이게 반짝반짝 붙는 사과인데 이렇게 쭉쭉쭉쭉 빠져 나고니까 네 이게 이제 다마가 클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멀었다는 얘기에요 네 봐요 봐요 네 얼마나 좋아 음 여기에서 사과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바닥 붙어야 되는데 이놈이 쭉 커진 거에요 이 마디가 커진 거에요 이게 네 위에 마디가 음 요 밑에 마디는 여기서 여기에 사과가 붙어야 되는데 이 중간 마디가 한 마디가 더 있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약효을 보는 약효과를 보는거에요 그리고 꼭지가 이렇게 긴 해는 오래밖에 없어요 나 올해 약을 처음 해봤고 처음 저거 해봤는데 너무나 꼭지가 두껍고 좋으니까 얘가 얼마만큼 커질지는 나도 장단 못해 꼭지가 이렇게 한 번에 두껍게 커지는 거는 내가 역사상 농사 짓는 적이어서 처음 보는 거에요 네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아주 만족하고 계신거죠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확 시기 한 번 더 와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